으 으 안녕히가 저희들이 7 8년을 대문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문을 달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반려견을 올해 입양을 했더만 제가 이제 반려견을 목줄을 메고는 키우기가 싫더라구요 그래가 내 목줄을 풀어놨더만 온 동네를 다 휘줍고 다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반려견 못나가게 팬츠 겸 저희들 대문을 만들려고 지금 요 물건을 지금 한 12만원 씨를 샀습니다 그래가 오늘 맥가이브2 제가 이 대문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놈 때문에 대문 만들어야 되겠지 해물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30g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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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. 대문도 되고 우리 반려견 울타리도 되고 아쉬운 대로 뭐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